오늘 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쓰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소유사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말씀가지고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올림픽 드디어 내일 새벽 4시에 대단원의 막이 이제 내리는데 프랑스 파리와의 시차 관계로 인해서 중요한 경기가 주로 한밤중 또는 새벽에 그렇게 많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응원의 열기가 그냥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당초에 예상하기로 아주 아주 대표의 목표를 작게 잡아서 보니까 결과를 보고 보니까 금 5개가 목표다 그렇게 잡았는데 훨씬 더 많은 배가 더 되는 그런 메달을 따면서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뭘 잘하냐. 총, 칼, 활을 잘해요. 희한하지. 여기서 다 나왔어요. 총, 칼, 활. 사격, 펜싱, 양궁. 여기에 그 메달 10개가 나왔는데 많은 메달을 따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이 지금 현재로 전 세계 7위에 7위. 7위는 대단한 거거든요. 금 13개. 그러니까 전 세계가 237개의 나라가 유엔에 나와있지만 실제로 245개 돼요. 그런데 그 나라 중에 7위를 하고 있다. 10위 안에까지 들어간다. 참 너무 놀라운드려요. 그야말로 이 반쪽으로 난 나라에 맨날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안 하는 나라에. 전 세계 경제 대구 10위 안에 들어가. 올림픽도 10위 안에 들어가.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시대에 세워서 제사양 나라로 서실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느꼈어요. 특별히 양궁은 전 종목 석고를 했는데 전 종목을 싹 다 그 메달로. 놀라운 점까지요. 양궁 여자 단체. 양궁 여자 단체. 이 십년패. 십년패란 말은 40년 동안. 40년 동안 전 세계 1위. 양궁 왜 이렇게 실력이 대단하냐. 유일하게 양궁 협회만 말이 없어. 인본주의 안 서.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어. 그건 그때 그때 실력으로 그대로 뽑혀 나가는 거예요. 이번 3시에 나온 게 싹 다 처음 나오는.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 다시. 또 무엇 때문에 못하다. 다시. 지금 이 시간 유일하게 양궁만 그래요. 다른 다른 협회는 말이 많잖아요. 베테미너도 막 타자마자 막 그냥 질러대니까. 꽉 내면의 협회의 내면의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 잘해도 잘 못 보이면 못 나가. 운동선수들 보면요. 우리 김수현 장루의 아들이 막 집 스타가 됐잖아요. 초중학 때부터 막 그 후원의 해장 맡으면서 계속 반응하면서 그 아들을 안 내보냈는데 감독이. 좀 이렇게 해야 내보냈는데. 가난하면 운동도 못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전부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궁은 안 그렇다. 양궁은.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때그때. 작년에 1등 했다. 필요없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 많은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양궁에 걸린 5개 금메달을 모두 가져왔어요. 한국 선수하고 붙으면 다 떤대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양궁 감독들은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 이 일 생각하지 마라. 자기 선수 보고. 그 정도로 한국 선수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궁의 특징은 뭐예요. 10점이에요. 10점. 이 10점을 가르치는 관역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 그 맞춰야 돼요. 그리고 동점. 동점 됐을 때도 중심에 가까운 사람이 이긴다. 이번에 남자 개인전 봤잖아요. 이야. 미국 선수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한국 킬러예요. 한국 선수 잡는 미국 있는 그 친구. 남자.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3발씩 쏘는데 전부 다 10점씩 때리더라고요. 이야. 보고 놀래야지. 강심장이다. 마지막 그 10점 다 때리는데 어디 시정표가 안 나잖아요. 이제 마지막 슛 오프라고 했어요. 딱 한 발만 쏴. 한 발만 딱 쏘는데 같이 다 10점 때려서. 그런데 김우진 선수가 손 그 화살이 관역 중심에서 4.5mm. 그렇지. 같이 10점인데 관역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그래서 금메달 딴 거예요. 이야. 소름 끼치대. 막 저를 보면서 딱 보니. 나도 모르게 막. 사격도 맞잖아. 사격도. 그 중심에 누가 가까이 쏘느냐. 따라서 성표 갈리지. 제가 왜 중심 말을 많이 아느냐. 오늘 제목이 뭐요.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본문의 중심하고 양궁 사격 중심하고 의미가 다르죠. 관역의 이 중심은 한가운데를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중심의 의미는 굳게 잡은 마음. 확고한 생각이나 태도. 이걸 말합니다. 굳게 잡은 마음. 말씀을 굳게 잡은 마음. 확실한 말씀에 대한 생각과 태도. 신앙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단이 못 가지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계속해서 가라지를 부릅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 가지고 계속 공격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잡지 못하도록.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말씀 잡을 때만 비로소 응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중심 핵심이 뭐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처럼. 이게 중심이 딱 되어있어요. 이것에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파상적인 줄기차게 공격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어 죽이겠다고 대제사장, 세기관, 바리세인, 사두개인, 해롭당 사람들, 백성의 장노들, 대표들, 장노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과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어찌하여 세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세라 했냐 질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괴가 아니는데 예수가 내게 누구냐. 이 물음에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버리고 서론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론 가지고 막이 심부름하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고 오판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 딱 맞춰서.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 역사를 자기 테두리 안에 딱 가둬놓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괴도 그래요. 괴를 자기 마음, 생각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자기 생각에 딱 가둬놓고 해석을 해요. 판단을 해요. 결국 어떻게든 웃지 못할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늘 말씀드리잖아요. IQ 200도 안되는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심현막척한 그 괴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외식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가난한 과부가 보여준 올바른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분명히 오늘 이것을 외름 통해서 붙잡고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형식적 종교생활, 성전떨만 더럽히는 그런 성경생활 이 빠진 자들, 33장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부신 영혼들 밖에 가득 찼는데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대결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외식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러시되 어찌하여 세계관들이 그리스도를 따위세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내용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따위세 자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따위세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으로 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스도 오신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꼬쳐 주시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은 따위세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따위세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선적 어찌 우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따위세 기록한 10편 110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여기 따위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 주,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에게. 지금 따위세 먼 훗날의 자선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벌써 이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른다. 그 자체는 자기보다 높고 크시고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 주께서 나보다 뛰어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니 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위세 비록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자기 혈통을 통해서 그렇게 오시지만은 그분은 그 이상의 어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위세는 자신의 혈통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따위세의 고백이 성료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로 4절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따위세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료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곧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100% 인간이에요. 100% 그리고 100%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딱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이 인간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100% 인간이 되어야만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야만이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자는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되어야 돼요. 양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 양성이셔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이런 요구를 종족시킬 수 있는 자기를 갖춘 구원자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신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많아요. 종교가 많아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도 안에만 있습니다. 천사, 천사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건 천사는 왜 구원자가 못 되냐. 육신이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어요. 범죄한 아담 자손인 인간 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신묘하지요. 장학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남자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범죄한 인간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인퇴된. 성령으로 인퇴될 어떻게 할 수 있냐.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아예 낳아요. 병원에 가면요. 좀 유능한 정자 받아가지고 그냥 아예 낳아요. 누군지 몰라. 아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결혼 안 해도 아예 낳는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성령으로 인퇴하셨다. 성령이 그때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죄가 없어야 장학기 3장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글자하니 뭔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 가진 자. 영원한 생명 여러분 다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 육체는 어느 순간에서 헐브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 우리 영혼. 영혼이 삽니다. 영원한 생명. 잘 봐야 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삶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전공을 한다 해도 본문의 서기관들. 성경 전공의 전문가들이요. 서기관들 보세요. 해결 하나도 못해요. 자기의 3장의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과 성천 다시 오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반복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런 시대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세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활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의 심을 바뀌신 후에 영적인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외식 속에 빠져있는 바르셋 세계관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외식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끝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끝과 속이 달라.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세신자보다 오히려 더 장시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여 외식하는 부분이에요. 신앙이란 끝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속 사람이 얼마나 어떤 상태냐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50보 100보보다 서로 헛듣고 흉보는 것 서로 그냥 다 비슷하죠. 끝으로 드러나는 것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서로 헛듣고 흉보는 존재들 그야말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중심이냐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눈에 있는 덜뽀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 만큼 고거 쳐다보고 자기 눈에 어마어마한 덜뽀가 있는데 3회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완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외모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냐 중심을 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왜지 맨날 응답받고 죽어봤다고 계속 응답받고 저렇게 간정하냐 이상하네 이해 안 되죠. 저렇게 착한 사람은 왜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매너도 안 좋고 성질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응답받지 울려볼 때 그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응답받아요. 응답 누가 주세요. 하나님 응답 뭘 보고 주시냐 중심 보고 주신다니까요. 중심 중심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심 보신다니까요. 원판 불변의 법칙 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요즘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아무리 외모를 많이 뜯어 고친다 해도 결혼하고 2세 나으면 원판이 나와요. 결혼하고 나면 연예인들 보면 깜짝 놀랄 정도지요. 원판 하고 수정판 하고 너무 달라 가지고 성형수술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신앙 상하면서 외적으로 거룩한 척 열쇠인 척 하더라도 중심 원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응답 보면 열매 보면 열매 열매 보면 안 다닐 오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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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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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축만 성령축만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성령축만 아니고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축만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면 인본주의 섭니다. 자기 수준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축만 해야 돼요. 성령주의 힘으로 아멘 이런 산모직의 삶으로 완전 무장해서 영육관의 장막탈 옆에 나가는 영원가족들 다 되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중심입니다.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삶과 진실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부자들과 한 과부의 헝금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부자들은 헝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그렇게 넣었다. 이 헝금함은 당시에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본 여러분 볼 수 있는데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나팔 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나팔 괴가 뭘로 만듭나 노세로 만들어져요. 노세로 노세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당시에는 동전이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동전 지폐 연복에 집어넣잖아요. 연복에 딱 넣는데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헝금했다.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헝금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넣는 소리 들으면서 헝금의 금액을 측정할 수 있었어요.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집어넣어서 그 소리가 무척 크고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확 쏟으니까 야 헝금 아니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헝금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다른 사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본문에 관한 과문은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들었는데 이 랩돈은요 유대인의 화폐 중에 최소 단위예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인의 화폐인데 로마 이 왜 이 말 쓰냐 마가보금을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고드란트 로마 화폐를 기록한 거예요. 랩돈과 고드란트는 두 나라 화폐 최소 단위예요. 이 헝금 함의 헝금을 넣었는데 소리 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원도 안 되는데 동전 최소 화폐니까 조그만 하겠죠. 소리 안 나겠죠. 그런데 이 과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신경 안 썼어요.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을 드립니다. 43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되기를 노니 이 가난한 과문은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권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난한 과문의 헌신은요 진실된 완전 헌신이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과문은 생계조차도 꾸려갈 수가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이 과문의 이 과문은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가진 게 없어.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적게 드린다고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중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이 두랩돈은 우리 돈으로 한 천원 정도 볼 수 있고 백원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헌금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당 이후로 헌금을 돌리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좋아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보도 헌금하는 거 따로 해서 주보를 전도지로 서기 위해서 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원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옮기기 위한 시간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적어도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하면 돼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내가 가진 것 다 주님 것인데 주님 것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십분의 일을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십일조고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한 겁니다. 아멘. 내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성경금 들어서 보내는 성경사 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금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신앙 고백 이다. 저는 개척 이후에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이 오면서 우리 예원 가족들의 중심이 너무 길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집니다.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다 기회예요. 본당 헌당 시간표까지 건축이 계속되었고 근 30년 가까운 긴 여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중심을 다해서 헌금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의 예원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다들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많은 간증을 두고 많은 걸 보았잖아요. 어떤 분은 은행에서 융자네가 직접 들고 기도 받고 가. 그냐말로 계속 금열마다 그렇게 감정이 쏟아지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 검사님 암보험 들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수술하면 되는데 수술했는데 그 암보험 헌금을 큰 금액이에요. 건축 헌금 드리고 목사님 저는 살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헌금 드리고 수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르시면 가야죠. 그래도 수술을 받으시죠. 저는 지금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가족들 딸이 휠체를 끌고 사회가 오고 그래서 와서 헌금을 드리고 가시고 얼마 지나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 감정을 형국 사장님이 대해서 우리 교회가 많지만은 참 눈물 나는 감정과 헌신이 많지만은 이런 분도 있다. 암보험 헌금을 성죽어버리고 보내차고 저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의 중심과 헌신을 보면서 곤도구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전하느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자원하는 예원교회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은 2, 3, 7, 1 5천족 보호만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 초급받을 그런 말 다 준비하고 계시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이렇게 캠프를 가잖아요. 캠프를 가면 장노님 보니까 여권이 없어 여권이 없어 처음 만던데 그 장노님 헌금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사업도 하시고 여권을 처음 만드는 거 보면서 정말 해외여행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여권 처음 만드니까 여기다 계시잖아요. 교회 핵심적으로 의심했잖아요. 여권 처음 만들더라. 많은 사람들은 여행 가고 무슨 여행 무슨 여행 가는데 여권을 처음 만들어.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은근하시네. 나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외 가본 적이 없어요. 생전점 캠프 따라가 그것도 용기내가지고 엄맹 빼내 어려운데 교회 그렇게 기도 능금을 하면서도 아직 해외 한 번도 안 가본 장노님들도 계세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한 번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외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본인 부부는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경제적 여유가 넉넉치 못 해서 그러면서 교회 헌금을 기도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원 위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감동 감화가 제가 가슴이 확 차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짓게 되었는가 어떻게 코로나 때 헌당하게 되었느냐 말하라면 제가 확 말하지 놀라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언약도 도전하면서 4대 장막터리를 펴하는 절대 제자의 공동체인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안병동에 일하는 의사의 거리입니다. 안병동에는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2개월 6개월 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수둑하게 입원해 있는데 이들이 하루 무료하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심심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침대요. 화투를 치는데 그중에 돈을 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기뻤 내 오늘 2만원 땄다 내 4만원 땄다 그렇게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두 달밖에 못 사는데 의사가 보는 눈 저분이 많이 살아봐 6개월 인데 저렇게 돈 2만원 땄다고 4만원 따다 저렇게 즐거워 할까 한없는 마음의 서글픔이 생긴다라는 막 글이 사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천일계도 저희 사도 노른이 목사님인데 소천 어제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가야 됩니다.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갑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언제 내 남은 생 끝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하루하루가 소중하지요. 하루하루 그 남아있는 시간 속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남을 말이 무엇인지 영원히 상급받을 수 있는 무엇인지 이것 지금 생각해도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제대로 오린 집중화시켜야 주옵사사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모두 서론적인 문제에 잡혀서 시간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지 마시고 완전히 벗어나서 이삼 칠나라 오정종종 복음화에 본론 이생을 살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남기는 그리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서론 가지고 자방구항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 나의 내 인생에 남은 생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예수 그 서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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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